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알고 고쳐나가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상대와 비교하거나 변명 이유를 대서는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지요.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도 자기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기 읏가운데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욕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욕기 33장 3절에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이 말하리라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결백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정직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정직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거짓을 감추고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말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엘리후가 일부러 정직한 채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정직성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진리로 비추어 볼 때는 악의 모습이 많으니 엘리후 자신밖에는 보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후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가 평가한 대로 욕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욕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욕의 이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의 터치를 받는 중인데 엘리후는 이 사실을 짐작조차 못하는 유괴사람이니 자기 기준으로 욕을 판단 정죄해 나갑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욕에게 엄청난 징계를 하신 것은 욕이 필연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하여 욕의 말을 들어보니 나는 정직하게 살며 열심히 구제하며 살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라고 말하는 욕은 거짓말쟁이요 나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자기 보기에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행함과 열매로써 정직과 진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욕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우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이 젊은이는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다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엘리후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적인 의 가운데 욕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니 심히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욕에게 욕기 33장 5절에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말합니다. 자신이 욕의 입을 막을 정도로 명백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바르세인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며 송사거리를 찾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세인은 말씀으로 더 이상 변론이 안 되도록 끝내셨지 이제는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도 정확한 답을 하심으로 말문이 막히게 하셨을 뿐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셨죠. 자, 진리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었으면 족한 것이며 그 이상의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한다면 이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엘류의 말이 계속됩니다. 욕기 3장 6절부터 7절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나 직급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모두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엘리우는 욕 너나 나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일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엄과 권세는 자신보다 욕이 월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란 욕의 지식과 학문으로 갖춘 인품을 말하며 권세란 부의 넘침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품이 뛰어나고 덕이 높았던 욕도 하나님 앞에 연담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 마음속으로라도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학문과 지식이 높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욕은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진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해도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의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욕은 인본적으로 볼 때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참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의인으로 바꾸고자 축복의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욕의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욕보다 의롭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욕을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욕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나는 욕 내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칠 구시를 찾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라고 했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며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교양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면 말이나 행동이 품이 있고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유가 말한 욕기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한 말에 나오는 죄와 허물, 불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죄란 무엇일까요? 각 나라에는 법이 있고 이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했고 야구부서 4장 17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음의 악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상은 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의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범죄하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허물이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행동으로 드러난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도둑질을 하면 허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허물로 나타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정제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육체의 일들은 죄요, 허물이며 불이 불법입니다. 요배 삶은 육적으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자신을 하나님께서 재앙과 질병으로 치시고 자리에 눕게 만드셨다고 생각되니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착고에 채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병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욕은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의롭고 깨끗한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징계하실 리는 없다라는 것이 그가 가진 상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욕을 판단,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오는 욕기 33장 12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니라 말합니다. 욕아,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은 육적으로는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깨끗하여 죄와 허물, 불의가 없다라고 한 욕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욕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같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욕은 참된 의인이 아니며 스스로 깨끗하다, 의롭다 말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러면 엘리우가 영적으로 의롭지 않은 욕에게 너의 말은 틀렸고 너는 의롭지 않다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옳은 것일까요? 욕이 지적을 받고 깨우쳐야 할 것은 영적인 의로움이기에 이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우는 이를 알지 못하지요. 욕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말하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욕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단지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말만을 가지고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욕의 편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욕의 친구들이나 엘리우가 진실하지 않으며 거짓된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욕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욕은 나중에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깨우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인을 원하시기에 출애급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출애급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모든 악과 자기 보기에 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심으로 영육간에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